출애국기 3장 9절로 12절 출애국기 3장 9절로 12절 우리 한절 한절 교독하시고 12절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9절 제가 보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지즘이 내게 달하고 애국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사육사 동물을 막 사육하죠 사육사가 새끼 코끼리를 사육하는 방법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새끼 코끼리는 여기저기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기를 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코끼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쇠 기둥을 하나를 딱 세워놓고 코끼리의 이 새끼 코끼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을 만한 장력을 지닌 사슬로 이제 목을 묶는 거죠 그런데 이 갑갑하거든요 얘가 이 목에 사슬이 걸려져 있는 이 새끼 코끼리가 이것을 한번 끊어보겠다고 여러 번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계산되어진 장력이거든 이 새끼 코끼리는 그것을 끊을 수 없게끔 그 정도 힘을 가지고 묶어놓은 것입니다 한간힘을 쓰다가 여러분에서 안 되게 되어지면 이 새끼 코끼리가 단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힘으로는 이 사슬을 끊을 수 없구나라고 체념을 하게 되어지면 사육에 길들여지는 게 성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슬 그 바깥으로는 나갈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항상 그 바운데리 안에서 익숙하게 지내게 된다 이 말이죠 길들이는 거 사육에 성공을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새끼 코끼리가 이제 어른 코끼리가 되었을 때도 이 반경 이 바운데리를 넘어서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힘으로 보자면 이 사슬 100개를 묶어놓은 것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단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운데리 안에서만 맴맴맴맴맴 도는 또 이것을 또 길들이기 위해서 또 다른 훈련이 필요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어떻게 왜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육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새끼 코끼리 시절 시도해 보았지만 안 되었다는 기억은 어른 코끼리가 된 후에도 여전히 지어지지 않고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른이 된 코끼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 사슬을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확신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몸은 컸는데 내가 가능성도 커졌다고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릇된 확신이 들어갔어요 이 사슬을 나는 끊을 수 없어 더 깊이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코끼리 예화가 어떤 것을 교훈하는지 눈치 빠른 분들은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은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를 하는데 과거 그릇된 확신에 사로잡혀서 너무 쉬운 것을 끊지 못한 이 코끼리처럼 보이지 않는 사슬에 우리도 묶여 산다 이 말이야 묶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뭔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도전을 안 해 늘 삶의 바운데리에서 맴맴맴맴돌면서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신없이 살다가 아침에 출근 퇴근 출근 퇴근 뭔가 새로운 것이 보여지지 않고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서 사는 걸 보니까 우리도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있는 코끼리와 비슷하게 사랑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이 과거 길들여진 우리를 묶어 있었던 그 사슬은 어떤 것이냐면 과거에 받았던 상처라고 하는 사슬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시도해 봤어요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됐단 말이지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그 실패가 내게 길이 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봐야 안 될 거야 이것은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릇든 확신이 내 마음속에 몸은 이렇게 컸는데 신앙 연료는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시도해 보면 뚫리고 돌파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또 실패할까 봐 그 실패에 내가 너무 길이 들여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런 현상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뭔가 무기력해요 뭔가 돌파가 일어날 것 같지가 않고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과거의 상처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래요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은 그리고 상처로 포기했었던 그런 상태가 굳어버렸어 그래서 시도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는 굉장히 교묘하고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사단이 이런 상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육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 과거의 상처라고 하는 사슬은 1. 자신감을 결여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고요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게 만들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부터 멀리 멀리 도망가도록 만든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크고 원대한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고 풍성하기를 원하시고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슬에 묶여있어 버리게 되어지면요 그게 실감이 안 나 그리고 남 얘기인 것처럼 들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뭔가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의 꿈과 비전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입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자주 흘러나옵니다 저는 그럴만한 사람이 못 돼요 뭔가 도전정신이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잘 따라가겠습니다 겸손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죠 소심한 성격 때문에 흘러나오는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 인해서 영혼의 감옥에 갇힌 사람의 심령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죠? 제가 이게 신경 써서 쓴 문장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갇혀있는 거예요 실패라고 하는 감옥에 실패라고 하는 사슬에 배가 존재하는 목적은 항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냥 묶여서 정방만 하고 있는 거죠 이 배가 정말 항해를 하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된 어떤 미지의 삶을 향해서 항해를 하려면 끊어야 되는 거야 풀어야 되는 거고 안 풀리네 이게 그게 바로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 길러진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이는 모세가 그 대표적인 묶여있는 사람처럼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실패자 묶여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죠 애굽의 왕자였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육받았어요 애굽의 문무에 최고수 교육을 이수했었던 사람이죠 그의 자신감은 온 천하를 호령할 만했고 충분한 권력 또한 소유했었던 왕자였다 이 말이죠 그의 청년 그가 이 미디안에 들어가서 절망하고 그 사슬에 묶이기 전 청년 때는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원대한 꿈과 비전으로 이글대는 청년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첫 비전을 받았을 때처럼 말이에요 막 타오르는 청년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람은 히브리서 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출애국기에는 모세가 쓴 성경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열정과 비전을 표현하진 않았어 히브리서에서 성령께서 모세의 진심을 담아놨는데 모세의 마음 안에는 열정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거절하고 더 좋아하는 것은요 마지못해 억지로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죠? 뭔가 자원하여 득과 실을 따져본 후에 그야말로 더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거절하고 더 좋은 것을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거절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의 왕자로서의 운명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그것만 하지 않으면 운명적으로 얻게 되어질 성공과 번영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특권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어떤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자기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뭐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걸 버렸대는 거예요 자 열정이 보입니다 청년 모세 안에 있는 그 비전 그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동족들이죠 같이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버렸대는 거예요 이건 그게 선택이었습니다 자원하는 선택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이죠 언젠가 내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내 동족들을 해방시켜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비전임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해방시키고자 하는 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인생 속에 어떤 큰 실패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이 큰 비전의 사람이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타지에 가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것도 그 허드렛일 목동일을 하면서 40년을 보내게 되는 동안에 그 40년은 이 모세로 하여금 낙오자 무능한 자 허황된 꿈을 꾸다가 과대망생에 빠졌던 철없는 실패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줄에 지금 묶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아, 그냥 가정은 꾸리면서 살아가요 먹고 살고 사랑한 아내와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 그 큰 비전과 큰 꿈은 사라져버렸어요 자, 이것도 선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퇴행적인 선택, 퇴보적인 선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맨 처음에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한 1년, 2년, 10년 지난 후에는 아예 그게 내 삶의 패턴이 돼버렸어 그죠? 예전처럼 뭔가 하나님을 향한, 뭔가 동족들을 향한 나는 그걸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죠? 여러분, 무엇이 한 비전의 사람을 은둔자여 대인 기피증 환자로 만들어버렸느냐 이 말이죠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 묶여있는 처리되지 않은 상처가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아주 무기력하고 소극적으로 만들어놓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모세가 느꼈을 법한 이 비참한 느낌이 어떤 것인지 한 번 정도는 맛봤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바운데리, 그 사슬의 바운데리 안에 컴파스처럼 거기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세의 인생 그죠? 얼마나 헛헛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청년 시절 모세 안에 타오르던 그 꿈과 비전 하나님께서 이게 참 이쁘셨나 봐요 다시 모세에게 와가지고 그 비전을 주면서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생생히 살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불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중이야 그 하나님의 실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로 주저앉은 모세는 좀처럼 다시 일어서지 못했노라고 성경에서 모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청년 때에 불을 일으키고 콜링을 일으키는 뜨거움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뜨거움이 다시 주님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점잖게 그냥 나이삭에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리고 가는 것과 같은 그냥 그거의 반복 그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조금 고단하고 좀 힘든 여정일지 몰라도 여러분 저는 그걸 그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없는 미디안에서의 안정된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영광과 불기능과 기적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여러분 미래는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미디안을 원하고요 미디안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축복을 막 구하는데 왠지 그 살아있는 생명력은 잘 느껴지지 않는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지요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도대체 어떤 상처가 이 고귀한 비전의 사람을 초라한 목동으로 전락시켜버렸느냐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여러분 그것은 애국의 왕자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보내시는 부르시는 콜링도 마다하는 이 절망한 사람으로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질문이 꼭 내 얘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을 주목하십시오 그 질문에 대한 그 느낌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니까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첫째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상처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생긴 상처냐 우리가 왜 이 지경에 빠졌는지를 원인을 분석하자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그토록 회생불능으로 무너진 모세가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아니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애국으로 가죠 결국 마지막 40, 40, 40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있는 120으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마지막 40년은 불같이 쓰임받고 진짜 모세의 인생을 살다가 가죠 모세가 파이팅을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모세의 회복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내셨느냐 그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도 일어나야 되니까 알렐루야 우리도 승리해야 되니까 알렐루야 이 두 가지 질문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질문 말입니다 모세의 상처는 어디서 기인된 상처이고 그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가 상처를 받은 묶여버리게 된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상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다 조금 좀 어려운 문장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가당치 않은 자 이런 상태가 됩니다 내가 원했지만 가당치도 않은 것처럼 거절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뒷걸음질을 치면서 자신의 낮아진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에 얼마나 그의 마음이 작아졌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미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과거 실패의 줄에 묶여가지고 나는 이제 하찮은 존재 그것 가당치도 않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왜 그 자신 만만했었던 비전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하게 이야기하게 됐느냐 그 이유와 원인이 뭔가를 보니까 성경에 그게 써있어 성경에 4장 1절 말씀에 주님과 계속 실랑이를 버리고 하나님은 가라 저는 못 갑니다 실랑이를 계속 버리다가 4장 1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모세의 상처의 원인이 드러나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이 저는 두렵거든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가 사람을 처죽인 그 과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사그러들어서도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동족들과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웠던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거나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죠? 나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런 말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설레발이야 무슨 권위로 네가 나대는 건데 네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보지? 이게 사람들의 칼날 같은 그리고 무참히 짓밟는 날카로운 부정적인 말들 상처가 되는 말들 모세는 사실 동족들을 사랑하고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40세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동족이 고통당한 걸 보고 딱 어떻게 했는데 그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처음부터 죽어버린 거예요 은폐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족들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칭찬이나 동지혜를 느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너를 우리의 심판관으로 삼았더냐 그러면서 확 싸늘하게 이야기하는 이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뭔가가 빡 깨져버리죠 두려워지기 시작했고요 떠나갔습니다 40년 동안을 그렇게 목동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위축됐고요 그렇게 그는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배척 사람들의 인정해 주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차라리 나대느니 조용히 있자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찌 우리가 당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헤아려 정말 새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더 충만한 자리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의 말 때문이에요 불신, 비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제넘음, 자격미달, 인정받지 못함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들과 비난 이것이 모세를 붙잡았던 코끼리의 사슬이었고요 우리를 붙잡는 사단의 사슬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정은요 위험합니다 이런 감정은 당신의 비전을 좀먹게 될 것이에요 이런 감정은 여러분으로 알고 뭔가를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늘 현상 유지인 것 같으나 퇴보가 된단 말이야 우리 주님은 도전하는 여수아이신 줄 믿습니다 정복하는 정복자이신 줄 믿습니다 누룩처럼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키라고 부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비전과 열정은 어디 갔어요? 그 이유가 상처 때문이나 이 말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만큼 원고를 써내려가면서 한인 이세들이 생각나는 게 이 불쌍한 애들 정체성에 엄청난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한번 생각해 이해가 돼 미국에서 태어나서 언어가 미국인이고 시민도 미국 시민이란 말이야 뼛속 깊이 미국인이라고 확신하고 자부심을 갖는데 정작 미국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너는 나랑 달라 너는 유색인종 소수민족의 한 사람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외면 아닌 외면을 딱 당해버렸을 때 여러분 철석같이 믿었는데 거절을 당할 때의 그 혼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트라우마입니다 미국인이 되고 싶은데 될 수 없는 한국인이 되기 싫은데 한국인일 수밖에 없는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느낌 이건 거절감인 거예요 이건 일종의 상처라 말이지 그래서 얘는 방황하고 위축되어지고 인생을 막 막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어디서 온 증상입니까? 사람들의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상처들이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외면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는 상처들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막 벌어져 제가 무슨 셀리더예요 저는 그냥 저 뒤에서 그냥 잘 따라가는 순종하는 성도가 될게요 겸손인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그것은 일종의 다가가기 힘들어하는 부담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경험도 한번 생각이 났어요 제가 디사이퍼스 시절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좀 잘 나갔죠? 인지도도 있고 여유적인 1순위로 초청받고 아무튼 잘 나가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이런 비슷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나의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저도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역사하고 성장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디사이퍼스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 수준보다도 훨씬 인지도를 더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내 자신을 보면 은사주의 계열에 있는 성령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설익은 영성처럼 느낄 것 같은 거야 나를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보면 막 스타일로 시끄럽게 나대는 날라리 영성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어쩌고 어쩌고 부정적인 이야기 영적 질투도 있고 상황적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 자신이 생각해도 나는 영파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부족한 것 같고 보수파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제멋대로인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아예 제가 그냥 은사주의 계열에서 어릴 때부터 컸다 그러면 그게 나고 그게 내 칼라일 텐데 저는 철저히 장로교단에서 이게 개혁주의적으로 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임재와 역사심과 성령 이런 것들을 맛보게 되어지니까 그 여기를 쫓아가는데 뭔가 중간 어디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약간의 핸디캡이었고 사람들이 소위 은사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뭐 설릭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은근한 핸디캡이 있었던 거죠 그게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된 미국 목사님이 계신데 기도하는 분이세요 저보다 연세가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도 저를 굉장히 좋아해주는 아주 특이한 분이셨습니다 젊은 애들만 저를 좀 좋아하자 이 목사님 저를 좋아하시는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속에 있는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목사님 저는 제 정체성이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요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은 이 생각이 들 때면 힘이 빠지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조언이나 대답을 들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제 얼굴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왜 이러시지? 이런데 이분이 첫 목사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환상을 보여주시네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봤다 들었다 그러면 일단 경계거든 일단 내가 봐야 되고 내가 들어야 되니까 근데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실루엣하고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외줄이 하나 동화줄이 남사당패가 외줄 타기 하잖아요 외줄이 하나 보이는데 어떤 사람의 다리 여자의 다리가 보이는데 왜 여자인지 모르겠어 여자의 다리가 보이는데 무릎 아래가 보인다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높은 하이힐을 신고 그 외줄을 막 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하이힐을 신고 이 외줄을 자유자질에 왔다 갔다 뛰기도 하고 막 이런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한 제가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천목사님 천목사님이 이도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은사와 칼라는 하나님이 마치 하이힐을 신고 외줄을 타게끔 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이 천목사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하니 거꾸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빡 성찰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아주 묘한 칼라의 입만 열면 또 자랑이고 또 교만 묘한 칼라는 거예요 이 가피플의 조한상 사장님이라고 있는데 이 웹 쇼핑몰 사장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천목사님이 좋대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천목사님은 대단히 모던하고 현대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목사님 안에서는 순교자적인 영성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아주 어울리지 않는 두 개가 이상하게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기분 좋더라고 여러분 미션스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설교하거나 예배인도 하기 어려운 곳이 미션스쿨입니다 근데 저는 가가지고요 요 하이힐을 신고 막 외주를 타잖아 그죠? 거기에 막 은사주의자가 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죠? 결국은 자랑이네요 그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 스스로도 제 생각과 주변에서 생각할 거라고 하는 제 생각과 판단으로 줄에 묶여 있었던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줄을 주님의 그 환상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환상으로 이게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제 칼라를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죠? 비와이도 그런 애 아니에요 마이크 하나 들고 막 랩을 하고 막 힙합을 하는데도 그 안에서 영성이 느껴지고요 대한민국을 막 흔들고요 그리고 걔가 뭐 영향을 많이 받았다나 모았다나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배척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람의 평가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는 외줄 타개예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요 아멘 제가 60살 먹어서 청바지를 입어도 뭐라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서 제게 주신 칼라고 제 은사니까 그죠? 그때 나는 회복될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주저하고 망설이는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과거의 상처에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두려움과 상처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들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배척의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입장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 나를 바라보던 나의 눈을 감고 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회복해 가신다 이 말이죠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 자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자유케 할 한 사람을 자유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셀리더들 계시죠? 셀리더 여러분들이 상처 김연아가 여러분 트리플 엑셀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졌다 치지만 그 전날 발목을 삐면 출전을 못해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묶여있는 사슬과 상처들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흘러간다 이 말이야 그들을 살려낼 수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리더들은요 상처가 없어야 돼 상처로 간 상처투성인 사람은 그 셀원들과 공동체원들이 다 상처투성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상처를 끊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끊을 것 끊어버리게 되면 치유가 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너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너는 너 자신을 온당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다루셨다 이 말이야 그 다루심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이 줄다리기가 3장과 4장에 계속 이어지는데 이 줄다리기를 모세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나님이 이긴 거죠 하나님이 설득해내신 거예요 그 장면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출애국기 4장 2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모세가 이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국으로 돌아가는데 애국이 어떤 곳인데 돌아가요 그죠? 그 40년 동안 철저하게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이 모세가 애국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모세가 고집을 꺾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했고 과거를 극복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의견에 동의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나서는 거 보세요 할렐루야 이건 뭐냐면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길래 모세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회복시켰던 것일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소제목 1번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말씀으로 회복시키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주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모세의 과거와 실패 두려움과 씀뿌리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너의 연약함과 상처와 네가 그럴만한 사정과 그런 모든 배경들을 내가 다 이해하고 있다 네가 정말 혀가 둔한 자고 말을 잘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모든 비전을 상실한 쓰러져 있는 자인 것을 내가 안다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선택한 게 바로 나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부족해도 부족한 너를 선택한 게 나야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너의 능력 때문에 너를 선택한 거 아니다 그냥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선택한 거고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아멘 네가 해야 되는 건 능력을 쌓는 게 아니라 그저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니면 여수와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거라고 순종한 것밖에 더 있어요 자기가 무슨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져가서 뭘 이런 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유교와 불교적인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축복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게 바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인 것 같은데 제게는 지나가는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모세에게도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애국으로 갔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선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이건 내가 하겠다는 얘기죠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내가 근데 우리는 주님 저는 부족해서 그 일을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이건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승리적인 태도와 승리적인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지 믿습니다 나는 셀리더가 될 만큼 자질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음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태도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죠? 근데 모세는 착각을 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11장 29절에 사도바오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정의 내린 그 정의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명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되물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는 게 없어요 되물리는 게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모세의 출생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맞죠? 갈대상자 그 안에 여러분 이 나일강 갈대상자가 그냥 강물 위에 이렇게 떠내려가면 열 중에 아홉은 악어의 먹잇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바로의 공주의 품에 들어가도록 만드신 게 누구야?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야 여러분 딱 봤는데 희불인 노예야 생긴 것도 피부색도 그렇고 그러면 여러분 이 바로 왕이 몇 세의 아이 남자를 싹 죽이라고 하는 어명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걸 양자로 얻어? 이거는 어명을 어기는 짓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마음을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이가 막 쫓아가다가 아이를 보고 좋아하는 걸 보고 내뜸 가서 이 지혜로운 소녀가 젖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그 유모로 친모를 데리고 온 거야 친모인지도 모르고 와 아시죠? 그래서 이 애를 젖을 매겨서 키우면서 너는 희불인이야 여기 있는 노예들은 네 동족들이지 하나님의 선민들이란다 너는 이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줘야 돼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희불에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랬죠? 이 마음이 그렇게 자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신 것인지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숱한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죄악을 저질매도 불구하고 징벌은 주셨지만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죠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며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들어앉아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정감과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원칙은요 상식은요 자신감을 잃어버린 실패자에게 큰 사명을 맡기지 않는다 말이지 근데 우리 주님은 참 이상하신 분 전 이것을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깨지고 부서진 그릇에 보화를 담기를 기뻐하신 분 아멘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 그랬죠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배예요 이 질그릇은 늘 요동하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통하여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났을 때 찬양과 감사와 영광은 극대화되기 때문에 아멘 이게 내 노력으로 했다라는 게 조금이라도 자기의가 들어가자면 이 교만해지네 교만해지네 그래서 작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죠?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 주변 사람들이 너를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 너를 비난하는 걸 듣지 말아라 이해가 돼 이거? 문장을 고도로 지금 비튼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선택했고 사도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주하시지 않는데 누가 너를 정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는데 누가 너를 정주하면서 죄책감 가운데로 주저앉힐 수 있겠느냐 환란이나 권고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걸 믿거라 아멘 왜?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모세는 그 3장과 4장에서 배우게 됐던 거예요 나는 자기의, 내 노력으로 살아왔었던 사람이었던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실패와 실수도 다 지켜보시고 40년 동안 목동으로 완전 실패하고 자기의와 혈기가 독이 다 빠져버린 텅빈 모세를 바라보셨을 때 그때 주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충만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상태라는 걸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제가 뭘요? 눈만 될 뿐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싫어하니까 차라리 하나님 이 부족한 이 몸뚱아리 드릴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신뢰하는 백성들이 할 멘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요만큼 설교 원고를 써내려가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게 하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걱정했던 그래서 자신이 부적격자라고 한사코 도망하려고 했었던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쓸데없는 자격지심이었다 다시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부족해서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대로 내가 널 쓸 거야 저는 혀가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하는데요 누가 네 입에 혀를 만들었느냐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이끌 거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되풀이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세요 빨리 그렇죠? 목사님 제가 자격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네 부족한 거 압니다 그런데 부족한 당신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아멘 배신자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최고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불륜 살인죄 다윗도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회복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수천 년이 지금 지났죠 우리가 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은 모세의 쓸데없는 자격지심을 그대로 마음속에 풍으면서 늘 부적격 타령이나 하면서 늘 그 자리를 맴맴맴 돌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저 그분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저 이루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을 찬양팀에게 준비를 해달라고 했어요 주 오셔서 구하시리 이 조금 좀 한국말이 좀 약해 영어 번역한 거거든요 He will come and save you 그분이 오실 거고요 당신을 구원하실 거예요 아멘 Say to the weary one 약한 자들에게 말해주세요 Your God will surely come 확실하게 당신의 하나님을 오실 테니까 그렇게 말해주세요 He will come and save you Lift up your eyes to Him 당신의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세요 You will arise again 당신은 다시 일어나시게 될 테니까 아멘 He will come and save you 모세가 이 노래를 알았다면 진짜 눈물로 불렀을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오셨고 날 구원하셨어요 깨져있고 절망한 내 심령을 싸매시고 다시 애교를 보내셨죠 나는 그분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분의 이 기적의 이 지팡이 그분의 임지 하나만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임지가 없는 미디안에서 사는 것보다 조금 어렵고 힘든 도전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지와 영광이 있는 그 애굽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너는 이기게 될 것이다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는 내가 선택한 바로 그 사람이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너는 너를 내가 선택했다 네가 누구냐고 내가 누구이게 해라고 물어봤느냐 너는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다 아멘 그럼 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비난이 와요 N12를 하면서도 뭐가 어떻고 왜 전도를 해야만 셀리더가 세워지고 왜 열두 명이어야 하고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저는 예수님이 한 대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가장 효율적인 방법도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에서 신약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막 따지고 이러기 전에 당신은 실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누군가를 제자 삼기 위해서 당신의 삶을 쏟아 부으신 적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게임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비난만한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믿으세요 모세가 또 항변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고 나를 배척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지 어떻게? 자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시작 내가 아 이거 덕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시작 내가 반드시 여러분 그것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직업상 직업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이 제 주신 직분상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모험을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맨날 만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줘야 하고 다쳐져 있는 영혼을 깨워야 되고 때로는 불신자나 초신자들 만나게 되어지면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도록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항상 주님의 그 키워드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책에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하면서 무대에 올라가서 저는 모험을 하죠 듣든 안 듣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것을 저는 맛보거든요 왜? 전쟁터 필드가 있으니까 승리건 패배건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감각이 생깁니다 영혼들의 상태를 보는 어떤 영적인 필링이 생기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키워드를 받고 선포하는 어떤 필링들이 생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더 노련한 영적 전사가 되어져 가죠 여러분 필드가 있으십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퇴근하면 가정에 와가지고 하품마다 졸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직장 가가지고 저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크리에이션의 삶의 노멀한 건 아니야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다 목사나 성교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뜨뜻하고 묵직한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출근을 나가게 되면 달라지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는 있는 거잖아요 모세는 말씀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또다시 자격 타령을 하고 두려워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입이 뻣뻣해요 은사가 없다고요 재능이 없다고요 혀가 둔한 자니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그때 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옆에 있는 사람이 크게 빨간 글씨 시작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아멘 자 12절 자 같이 크게 읽으면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맨 처음에는 딱 머릿속에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지만 여러분 강단에 서면 이성하게 하나님이 꽂아주시는 말씀이 있죠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하고 네 입에 할 말을 가르쳐 너 줄 것이니라 아멘 모세가 그것을 믿고 애국을 향해서 갔어요 열 가지 재앙이 쏟아져 내려져 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세워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퍼뜩하면은 그냥 돌멩을 들어가지고 하는 그 거역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중재자로 설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는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져 가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육신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성숙해야 될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저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안락의자를 흔들고 있는 중이에요 움직이고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현대의 성도들에게 지금 막 흔들고 있는 중 맞습니다 흔들어야 돼요 흔들여야 돼요 아멘 자 여기까지 설교를 들을 때 모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지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전 그렇게 느껴져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과 든든함을 믿으라고 확신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심어주시는 하나님 맞잖아요 모세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 번 거듭 확인시켜 주심으로 과거의 사슬을 끊고 상처의 사슬을 끊고 코끼리의 사슬을 결국 끊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 모세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모세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분을 따라가세요 아멘 그분이 가라고 하신 곳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을 따라다니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한 분이라면 더 이상 나의 무능력 나의 실패 과거에 어쩔 수 없었던 상처들과 상한 자존감 등 우는 그런 거 우는 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십시오 코끼리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과거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애국을 향해 전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한다고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에 묶여있지 마세요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과거의 줄을 빨리 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의지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들과 무시함에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고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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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소야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나이가 드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이전 젊은 세대보다 이 이후의 영광이 더 크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안주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장인 장모님을 뵈면서 아 청년 같은 노인이 있고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노인 같은 청년들도 있구나 아 난 중년이니까 중년들이 제일 문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완전히 쪼들어져가지고 그냥 뭐 그냥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너무너무 뻑뻑하고 힘든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냥 그냥 뻑뻑한 삶이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미디안에 있는 게 나아 아니면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서 도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있는 곳에 있기를 어떤 게 낫냐 말이에요 어떤 게 저는 이쪽에 있겠어요 평생을 그래 살았고 앞으로도 그래 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다이나믹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광을 볼 때 말이지 도전이 필요해요 일단 정체성부터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체성으로 아멘 내 자신을 루저나 실패자라고 바라보는 걸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당신은 정복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민족을 구원할 사람입니다 당신 밑에 12명의 제자가 있을 것이고 우린 이 지역과 대한민국을 흔드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모세에게 이렇게 게시하셨어요 레위기 2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완이라 내가 너희의 멍의 빗장을 부숴버리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연 아멘 저는 바로 서서 걷는다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걸었다는 겁니까? 비틀비틀 흔들흔들 이렇게 걸었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비실비실하고 있었던 사람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일단 1. 너희 어깨에 있는 멍의 이 철장을 부숴버릴 거다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곧게 서서 바른 길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하나님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 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주님은 나의 반석이오 나의 요새신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나 요동쳐요 페이스북 무슨 뉴스 하나에도 요동쳐요 여러분 저 시면 깊은 곳에는 여러분 요동함이 없어요 유유의 흐르는 그 강줄기 물줄기가 있을 뿐이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해 나가실 것이에요 요한 게시록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를 보세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다시 싸우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4절 15절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격앙된 톤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버러지 같은 너의 야고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화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물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애교배 바루에게 가냐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는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고 너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죠 우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 코끼리의 사슬을 오늘 당장 끊어버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과거에 매어 미래를 망쳐버리는 이 누를 이 잘못을 여러분 오늘 끊어버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과거의 줄에 현실의 줄에 너무 묶여 있었던 한 여인이 그것을 어떻게 멋있게 끊고 독수리처럼 창공을 낳는지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고난 희귀병으로 인해 이른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로 손가락질 받던 미국의 한 여성이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왕따 방지 법안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을 희망으로 반전시킨 리지 벨라스케스의 양의 이야기를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살 성인이지만 몸무게 26kg에 불과한 리지 벨라스케스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으로 소화되지 않는 극휘귀병으로 뼈만 남은 앙상한 몸에 조로증 피부, 한쪽 눈까지 먼 상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절망적이었지만 부모는 뜨거운 사랑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편히 두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오른 자신의 영상에는 괴물이다, 불에 타 죽어라 등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이 꼬리를 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주의 손가락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 섰던 리지는 그러나 자신의 고통을 세상의 희망으로 바꾸리라 결심했습니다 단지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대를 받는 자신의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 잘못된 편견을 고발했습니다 세상의 양침들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었고 엄청난 지지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테드 연설과 영화 주인공까지 됐지만 리지의 행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형태의 왕따를 금지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스스로 의회를 찾았습니다 물론 수많은 지지자들은 함성으로 그를 후원했습니다 편견과 조롱에 맞서는 리지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왕따 방지법이라는 희망으로 열매 맺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물론 리지가 크리스찬이지만 여러분 영상 오른쪽 상단에 YTN 사이언스라고 써있는 걸 꼭 보셨길 바랬습니다 CBS나 CTS가 아니에요 공영방송에서 이 크리스찬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투주에 대해서 방송을 했다는 게 뿌듯합니다 말타 중후군 아무리 먹어도 영양소로 흡수가 되지 않는 병이래요 전 세계에 딱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조로증 막 그냥 피부 노화 엄청난 노화 보셨죠? 삐쩍 마르고요 게다가 한쪽 눈 실명 삶은 계란을 그냥 차르게다가 훅 집어넣은 것처럼 아주 꼴불견이고 너무 엽기적으로 보이는 이 여인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아까 들으셨죠? 의사가 얘는 혼자 걷지도 말하지도 정상적으로 살 수 없으니까 지우시라고 의사가 그랬어요 근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아이를 누구보다도 구김살 없이 키울 겁니다 낳았어요 장애아가 태어났죠 근데 얘를 동정하지 않고 바로 키운 거예요 그죠? 으으으 하면서 동정하면 안 돼 애들이랑 똑같이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리지한테 리지야 니가 장애가 있지만 애들이랑 다른 게 전혀 없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유치원인가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면서 애들이 자기를 슬금슬금 피하고 막 괴물 보듯이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처음으로 세상과 자기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몰랐어 그전에는 너무 부모님이 너무 바르게 키워가지고 엄마 왜 애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이유 없이 리지야 날 봐 똑바로 봐 너가 애들보다 왜소한 몸이 왜소한 거 말고는 애들이랑 다를 바가 전혀 없어 사람들은 니 외모를 가지고 너를 판단하려고 하고 니 장애를 가지고 장애인 리지라고 너를 구속하고 정의하려고 들 거다 세상은 그러니까 절대로 정의당하면 안 돼 니가 니 자신을 정의하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야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과 약속 그리고 니가 성취한 어떤 것을 니가 평가받아야지 니가 태어나고 니 어떤 어쩔 수 없이 타고난 것 때문에 니가 평가받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돼 이렇게 가신 거예요 제가 우울증이 오고 막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꿋꿋이 지내다가 고등학교 때 어떤 나쁜 놈이 8초짜리 영상을 찍었어요 제목은 The world's ugliest woman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 8초짜리 수백만 명이 봤습니다 댓글 야 니 머리에 방아쇠를 당기고 그냥 방아쇠 당겨 그렇게 살 바에 하는 불에 타 죽어라 악성 댓글이 10대의 소녀였다는 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살을 기도를 자살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 한 문장 때문에요 오늘 설교의 주제화도 같죠 What defines you? 무엇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만들고 계십니까? Who defines you? 누가 당신을 정의하도록 만들고 있나요? 돈? 외모? 당신의 실패가 당신을 정의하게 만들고 있나요? 이혼에 따라간 그 꼬리표가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실 건가요? 여러분 그 과거에 묶여있고 그 정의, 세상의 정의에 묶여있게 되면 당신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애국, 그 두렵고 가기 싫었던 그 애국, 그 애국이 뭡니까? 유튜브죠 유튜브 때문에 자기가 무너졌으니까 유튜브에 자기가 스스로 나갔어요 I'm lazy 당신은 나를 내 스토리를 알지도 모릅니다 제 병은 이렇고 어쩌고 하면서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내 인생이 정의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놓치지 않는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양심이 리지의 용기있는 행동을 보고 지지자가 됐다고 했잖아요 I'm lazy 그 얘기를 했었던 여자들은 전부 다 리지보다 100배는 예쁜 것 같아 보이던데요 남자들도 100배는 멋있어 보이고요 근데 모두 다 리지의 추종자가 돼 있죠 시의회에 가서 왕따 방지 법안 어떤 모양으로든 외모 때문에 왕따 당해서는 안 되는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어떻게든 결론은 모르겠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어요 신념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가 장애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내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리지가 던진 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What defines you? 무엇이 여러분을 정의하도록 요즘은 타는 차, 아파트 평수, 외모, 저금통장의 잔고 전부 다 이런 거죠 What defines you? Who defines you?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를 정의하도록 그렇게 허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이 될 것이고요 동족들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많은 영혼들의 영적 아비 어미가 될 것이고요 그들의 삶을 주님께로 이끄는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이에요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아멘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의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임을 입증해 보여줍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과거의 그 사슬을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행한 일이 바로 그 일 아닙니까? 우리의 이 과거와 상처와 내적이 묶여 있었던 나도 알지 못하는 상처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끊어놓을 줄 믿습니다 주님 끊어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과 주저하는 내 이 마음에 믿음 없는 하나님 이 모든 상태를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한숨이 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되고 정말 마음속에 여러가지 감정들이 있는 그런 가정이 있으십니까? 충분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정은 회복될지어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문제가 없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미디안을 원하세요 기적이 있는 하지만 좀 고단한 애국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개유하세요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가 보길 원하는 것 너를 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내 임재 안에 있다 나와 함께 가자 내 얼굴을 구하고 믿음으로 첫 발을 떼거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두 가지를 섞어서 기도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과거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완수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나이와 상관없어요 재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I choose you 내가 너를 선택했다 아멘 He will come and save you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절망한 내 영혼에게 말해주세요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도전할지어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백성들 하나님 당신의 이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과거의 상처의 줄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